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후보들은 요란하지 않은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15 총선과 같이 치러지는 고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들도 얼굴과 기호 알리기에 열심입니다. 속초 인재 고성 양양선거구에 나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설악관 발전을 위한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동해안 대형 산돌이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복구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출마한 후보자들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얼굴과 기호 알리기에 나섰는데요. 표심을 잡기 위한 강릉 지역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강릉을 바꿀 힘있는 여당의 후보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수 교체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체된 강릉 발전을 이제는 새로운 기운으로 활기찬 강릉을 만들고 싶습니다. 젊고 패기 있는 저 김경수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는 강릉 발전의 기틀은 미래통합당이 닦아왔다며 이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이 선택한 후보인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강릉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일꾼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권자, 강릉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무소속 최명희 후보는 첫 일정으로 강릉 주문진흡을 찾아 서민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안정된 모범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강릉이 발전하려면 강릉을 가장 잘 아는 후보여야 가능하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릉 지지를 잘 모르는 초보 운전자 안됩니다. 그리고 난폭 운전자 더욱 안됩니다. 저 같은 모범 운전자, 이미 검증된 자. 무소속 권성동 후보는 강릉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선을 향한 중진 의원만이 강릉의 발전을 견인한다며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강릉은 주황에서 2명 목소를 할 수 있는 검증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4선을 향해 강릉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황 정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민중당 장지창 후보는 서민들 모두가 행복한 강릉을 위해 지지를 호소했고, 국가혁명 배당금당 전역 후보도 강릉의 서민촌을 직접 방문하며 당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후보마다 지지층과 부동층의 표심을 모으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략할지, 이제 13일의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4.15 총선거와 함께 열리는 고성군수 재선거의 선거운동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와 미래통합당 윤승근 후보는 오늘 간성시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무소속 조의교, 김규식 후보도 군민들을 만나 유세 활동을 벌이며 표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묶인 속초인재 고성 양양선거구 후보들도 설악관 발전을 목표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배현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는 설악관의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국가 매입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군인 주소지 이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평화지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설악관은 3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량 천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즐랜드 같은 국제적인 국제관광 테마 시설을 유치를 해서 신규 관광객 천만 명 그리고 일자리 1만 명 이상을 창출하는 아주 획기적인 설악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는 설악관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악관을 세계적인 체류형 명품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동서고속철 시대 개막에 대비한 지역발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설악관의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설악관을 투어하는 설악관 투어버스를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요. 또 설악페이를 만들어서 설악관의 시군에서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시군 연계관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예산 확보에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단 김도경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지원금과 주택자금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는 설악관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고성 북한특구와 DMZ 생태체험 관광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양양 5세 케이블카 설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동서고속허철도와 동해북부선 조기 추진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응급질환 대비체계 구축, 접경지역 발전 등에서도 큰 틀에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초부터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의 20%까지 떠안으면 700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 부담을 떠안고 140만 원까지 중복 지원할지, 정부 지원과 강원도 지원을 합쳐 100만 원에 맞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천과 철원인재 등 시군에서도 긴급지원을 속속 발표하면서 18개 시군은 오는 6일 시장군수협의회를 열고 지원 방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주의 한 시내버스업체가 결국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노선의 4분의 1이 멈추게 돼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결국 시내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 원주 태창운수가 4일자로 3개월 동안 휴업에 들어갑니다. 시내버스 46대를 보유한 태창운수는 지난 3월 초에 16대를 멈췄고, 3월 중순에는 추가로 10대를 줄였지만 오는 4일부터는 아예 전체를 멈춰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송 수익이 평소에 30%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학교 개학까지 추가 연기되면서 더 이상 운영난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강제 파산으로 나갔으면 위험성이 저희 회사로는 있고, 그 유지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서민들을 위하여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 수단을 해줘요. 이곳 관설동에서 시작하는 50개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이 당장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원주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미리 지급한 데다, 코로나19에 긴급재정을 많이 투입해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대체버스 투입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적자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다른 시내버스 회사 두 곳도 코로나19로 개학 연기가 한두 달 더 이어지면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전체가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으로 돌아가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생태계가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등 동해안 4개 시군을 포함해 인제까지 휩쓴 대형 산불. 타버린 면적만 2,832헥타르, 축구장 3,960여 개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 속에 밤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는 컸습니다. 지난해부터 4년에 걸쳐 피해지를 복구하는 나무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림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관과 식생의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오려면 20년. 야생동물이 돌아와 살기에는 3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불로 인해 산성화된 토양의 경우 나무가 잘 자랄 정도로 회복하려면 10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산림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그 이후에 잎이 또 떨어지고 그게 또 이렇게 썩고 양분이 되고 이런 더 순환 과정을 거쳐야 토양의 회복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를 봐도 산불 피해 복구에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96년 발생한 고성 산불은 20년이 지났지만 피해지에 새로 심었던 소나무는 산불 발생 이전의 30% 수준까지 자라는 데 그쳤습니다. 2005년 낙산사와 산림을 태운 양양 산불도 3년에 걸쳐 나무를 심은 끝에 주변 경관은 비슷한 모습을 되찾았지만 완전한 생태계의 복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걸리는 산림 복원.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면 생명의 흔적이 사라진 산림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MBC 뉴스 이용희입니다.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초중고교회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일선 학교별로 준비가 한창입니다. 강원 예술고는 오늘 학생들의 신학기 교과서를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나눠주고 외지 학생들에게는 택배로 보냈습니다. 강릉여고에서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한 수업과 학급관리 등에 대한 시범 수업이 열렸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다음 주 초까지 대면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교과서 배부와 원격 수업 준비가 실시됩니다. 태백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해외 연수비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편성된 국외협의 3,500만 원을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의원들은 또 오는 4일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방역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인터넷 쇼핑몰 강원 양양몰에 입점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강원 양양몰은 양양의 중소기업 제품, 농수특산물, 정보화 마을 제품 등 27개 기업 420여 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서핑 체험 상품 등 13개 업체를 신규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판매 지원과 마케팅 교육, 오픈마켓과 연동한 개별 쇼핑몰 구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4억 원을 들여 이달부터 6월까지 강릉과 평창 등 도내 산림 10곳에 풍속과 강수량 등을 측정하는 산악기상관측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이 완료되면 산악기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의 관광 명소인 정동 신곡 바다부채길이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강릉시는 관람객 불편 해소를 위해 5억 원을 들여 탐방로 확장과 안전시설 확충 공사 등을 시행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바다부채길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장은 코로나19 사태와는 관계없고 협소한 탐방로 구간 5곳을 확장하고 경사가 심한 곳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난간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에 도내 7곳이 선정됐습니다. 태백, 널티 등 3곳은 신규 지원단체로 선정돼 7,500만 원씩 지원받고 정선 3탄 아트마인과 강릉 파랑달 협동조합은 2년차 연속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각각 7천만 원,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3년차, 5년차 사업은 원주 한 곳, 춘천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기획자와 예술가, 지역민이 협력해 지역의 유무형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전하는 사업입니다. 동해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주민참여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내년에 20억 원의 예산을 생활 밀착 시정참여형 사업과 마을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에 신청된 47%, 27건의 사업이 선정돼 17억 원이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쌓아두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처가 확대돼 코로나19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자로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각 시군들은 수십억에서 200억 원대까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 극복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군이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했던 지역 내 관광시설들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